스코아 부에서 우승한 베테랑인데도 경기 흐름에서 스코아에서 살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2개만 더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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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2연승 가자. 2연승 가자. 넘기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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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넘기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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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겹게 넘겼고요. 정말 어려운 걸 잘 받았어요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또 넘기자 이렇게. 어떻게든 코트를 넘기고 있는 청영돈인데요. 이번에는 허공을 갈랐던 청영돈입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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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이 잘했어. 우리 팀이 잘했어. 또는 잘했어. 0대3 리드 하면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은 1대2거든요. 그렇죠. 자, 여섯 번째 게임 들어서 추격을 시작한 조원미, 김현희 선수입니다. 나는 공간을 줄인다. 나는 공간을 줄인다. 자, 오른쪽 빈 공간 조원미 찰반 안 했습니다. 그리고 빨리 이어지는 청영돈의 플레이. 정영돈과 성시경. 지금도 3개월밖에 안 된 정영돈 선수 백엔드 하이발리거든요. 선수도 어렵다는 백엔드 높은 발리, 하이발리를 저렇게 쉽게 하는 건 난생 처음 봐요. 저도요. 정말 어려운 동작을 쉽게 쉽게 해주고 있어요. 자,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정영돈 선수의 플레이입니다. 자, 자, 심자, 심자, 심자. 경돈은 아직 안 끝났다. 마무리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안 끝났어. 파 나왔어. 매치. 매치지? 어, 어떡해.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첫 번째 게임 승리를 가져가는 정영돈 선수경입니다. 역시 우리는 승리의 맛을 봤어. 우리의 승리의 맛을 봤어. 자 오늘 춘천에 와서 정말 출발이 좋은 우리 동네 테니스단입니다. 우리 동네에 테니스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정신 경기에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. 막소사 제목이. 나 알잖아. 나 알잖아. 뭐야. 처음인이라고. 이곳 춘천.